음악 세상과 군포를 잇는 허브 금정역 오래된 역이지만 최근 GTX-C 정차역으로 지정되면서 군포는 작은 수도권 도시에서 경기도 핵심 성장 도시 중 하나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군포의 살얼이랬다. 다섯 번째 여정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네 금정역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 타고 아주 편하게 왔네요. 지난주까지 우리 리모 작가님께서 군포의 살얼이랬다 여러 가지를 소개해 주시면서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바톤을 다시 이어받게 돼서 군포의 살얼이랬다 다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 여행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함께했던 게스트 이한별씨가 지금 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일단 그곳으로 이동해서 오늘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오랜만에 뵈네요. 네 잘 지냈어요? 저야 잘 지냈죠. 더 이뻐이셨어. 살이 올라왔어요. 요즘에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 작가님은 관리 좀 하셨나요? 아니요. 돈 더 쪘어요. 오늘 3번 이쪽으로 많이 돌아볼 거예요. 군포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아시는 분이 있어요? 3번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 전문 부모. 처음 왔어요. 평소 전통시장을 잘 이용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솔직히 요즘에는 전통시장을 이용을 잘 안 하죠. 예전에 어렸을 때는 많이 부모님 따라서 이용을 했다가 커서는 솔직히 이제 이런 마트나 이런 데를 이용하지 전통시장은 되게 오랜만에 와요. 차가운 도시의 여자답게 역시 쾌적하고 에어컨이 나오는 대형마트를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이 말아야 우리 서민경제의 최전선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별 씨에게 전통시장의 매력을 한번 쫙 알려줄게요. 1985년 상설시장으로 개설돼 35년 동안 군포시민의 삶과 함께해온 3번시장은 현재도 3번에서 가장 많은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명소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예요? 아, 누에, 누에. 누에요? 누에. 누에. 누에를 이렇게 팝니까, 전통시장에서? 얘네를 어떤 분들이 사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새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직접. 네, 네. 아, 다려줘요? 네. 우와. 이거 이렇게 진짜로만. 아, 먹기도 해요. 진짜요? 먹기도 해요? 날로 먹는다고요, 누에를? 먹기도 해요. 와. 저도 한번 만져볼게요. 네, 만져볼게요. 맞아, 맞아, 맞아. 안 물어요? 네, 물지 않아요. 아, 그래요? 피부에 좋다니까 우리 한병 씨만. 응? 훌륭한 점이 한 손인데.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와우. 주인도 맛 좀 봐야지. 범베. 범베. 주인이 안 먹는 거 어떻게 말라고 그랬어요? 맛있다. 안 돼요? 어, 달아. 원래 한약하면 되게 쓴맛에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 되게 달아요. 안에 지금 여기 효능을 읽어보고 있는데 만병통 씨약이야. 만물이 모인다는 전통시장이지만 누에를 시장에서 본 건 처음인데요. 약탕기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찾는 사람도 꽤 많은가 봅니다. 누에에 이어서 3분 시장에는 또 특별한 가게가 있다지요. 바로 꽃집인데요. 꽃집이 있는 전통시장이 전국에 몇 개나 될까요? 흔한 꽃집이지만 시장에서 보니 왠지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여기 집에서 또 이 맛집. 이쪽. 이 집이 되게 유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떡볶이. 떡볶이 좋아하세요? 당연히 좋아하세요. 전통시장 하면 딱 떠오르는 먹거리 중 하나. 바로 분식이겠죠. 이 집은 3분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 중 한 곳이라고 합니다. 되게 싸요. 저거 봐요. 떡볶이 한 팩, 튀김 5개, 순대 한 팩, 어묵 3개 만 원. 되게 싸네요. 네. 저거 다른 데서 시켜 먹거나 그냥 가면 15,000원만 팔잖아요. 쫄깃한 떡볶이와 고소한 튀김의 조합은 숟가락과 젓가락처럼 뗄 수 없는 환상의 조합입니다. 아, 이런 맛. 학교 앞 떡볶이. 학교 앞 떡볶이. 아니요, 학교 앞 떡볶이. 네, 그 맛입니다. 장사한 지 얼마 됐어요, 회장님? 2015년부터 했고, 보통 다른 데서는 더 오래 됐어요. 전통시장에서 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 거예요? 저희 가게 식재료 해주시는 사장님이 저쪽에 부서먹으려고 있는데 네. 그 사장님이 추천해 주셔서. 추천해 주셔서? 네. 골목으로 왔다가 자리 잡아서 들고 왔어요. 여기 전통시장에서 하시면서 네. 확실히 좀 장점이랄까,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로 방수가 어려운 데도 네. 시장은 좀 가격이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아. 거봐. 늘 사람들이 많아서 맞아요. 자주 사는데 그게 제일 큰 도움이 됩니다. 어우, 근데 여기 다 젊으셔, 사장님이. 그니까요, 사장님 되게 젊으세요. 한 명 더 있는데 지금 쉬는 날이에요. 아, 그래요? 다 사장님이세요? 네, 셋이요. 아, 동업이신 거예요? 네, 동업이야, 네. 동업이야, 네. 청년들이 맞아요. 청년 시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이유가 아니죠? 그럼요. 친절하세요. 여기는 사장님들이 활용이 넘치시네요. 어, 맞아요. 제가 아까 삼모시장에 막대장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오면 또 먹어야 하는 대장님이 계시네요. 이쪽입니다. 바로 네, 치킨 대장님. 아, 사장님 어디 가세요? 다 도망가시네. 카메라 보니까 다 도망가. 어?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종류별로 있잖아요. 순살도 있고. 이거 봐, 옛날 통닭. KEY시장 재입이. 형님 안녕하세요. 저거 시작. 하하하하하하.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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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니, 저희 게 나온 게 시식인 줄 알았어요. 네, 시식인 줄 알았어요. 가재정 씨 알았어요. 아니,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망설이지도 않고 그냥 싹 들어가. 저희 먹으라고 나왔는데 음식이 시식인 줄 알고. 너무 웃겼어. 이제 음식이 오지 않아요? 흑밤 먹었어. 아니, 진짜. 이거 시식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 딱 오더니. 저희가 시식을 자주 할 것 같아요. 아, 시식을 자주 하시는구나. 가이비통닭 되게 궁금했거든? 이 맛이 궁금하나. 손이 드세요. 어쩌면. 진짜. 쌀밥에 어울리는 간장맛 있죠? 응. 밥에 비벼 먹을 수 있는. 그 간장에다 버무려가지고. 제가 원래 닭 냄새가 쪼꼬비랑 잘 안 먹거든요. 정말 좋아요. 아, 맞다. 치킨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오늘 너무 맛있다. 일단 저는 아무래도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이 치킨의 겉에 묻은 튀김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튀김이 두껍지가 않아요. 그게 제일 좋은데. 배부르게 먹고 나니 이제야 생기 넘치는 산본시장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가기 전에 산본시장이, 전통시장이 점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장점이 있거든요. 이 산본시장이 코로나19에 대비해서 또 하나의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